아 니가 무언을 먹으랴느냐 시검 털털게 살구 작은 이 도령서는 니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따른 실솔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돈 찌지로 하니 왜까지 단 참을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따른 실솔 암 매도된 사랑아 우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 명사탕 그 배와 당을 주랴 암 매도 내 사랑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대를 보자 아 장 걸어라 건넌 대를 보자 방금도 쓰러울하겠소 그를 보자 아멘 매도된 사랑아 잘한다 아 쓰구 고거 참 감칠맛 나게 소리 잘한다 아 고감문 기준 아 아 안 아 아 안 아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